한 달에 한 번, 최신 기술, 유니티 뉴스, 주요 업데이트 등 크리에이터를 위한 실시간 3D 창작 플랫폼 유니티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유니티 하이라이트 첫 번째, 유니티가 최신 테크 데모 애너미즈를 공개했습니다. 사실적인 눈, 머리카락, 피부 표현이 구현된 새로운 시네마틱 티저인 애너미즈는 4K 해상도에서 실시간으로 렌더링된 유니티 데모팀의 새로운 작품입니다. 애너미즈 데모는 유니티의 최신 그래픽 업데이트를 활용했으며 고품질 디지털 휴먼 제작을 위해 새롭게 개발된 유니티 헤어 시스템과 보다 향상된 디지털 휴먼 툴세트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유니티 헤어 시스템을 사용하면 유니티에서 직접 머리카락과 디테일한 털을 시뮬레이션하고 유니티의 다양한 렌더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여 사실적인 스타일부터 카툰 느낌까지 다양한 유형의 헤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영화같이 사실적인 최신 데모 애너미즈 유니티 코리아 채널에서 풀버전을 확인해보세요. 두 번째,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유니티 웨이브 2022의 신청 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메타버스 시대, 변화된 세상의 흐름에 맞춰 유니티와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세요. 유니티 웨이브 2022는 유니티를 활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전문 기술 강연 및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행사 첫날, 유니티4 올에서는 유니티 솔루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최신 업데이트를 안내하며 둘째 날부터는 게임,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 가상세계 등 분야별로 최적화된 세션과 업계 동향 및 성공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지금 유니티 스퀘어에서 유니티 웨이브 2022 참가를 신청하세요. 세 번째, 드디어 2022년 유니티 게임업계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게임업계의 전반적인 동향을 폭넓게 설명하고 비대면 시기 게임 이용자 행동을 분석하여 업계 성장을 이끌어내는 요인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특히 격리와 고립의 시대 속 게임이 이용자들의 소통 창구로 이용되어 온 점에 대해 다루며 23만 명을 분석한 데이터를 도대로 게임 산업의 지속적 성장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유니티의 2022년 게임업계 보고서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이제 지난달 업로드된 영상과 주요 행사를 소개하며 이번 달 유니티 하이라이트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창업!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 중인 분은 주목! 유니티로 프로젝트를 개발 중인 여러 대표님들과 함께한 유니티톡 창업 스토리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모이픈으로 창업을 시작하는 방법부터 마케팅 꿀팁까지 궁금증을 풀어보세요. MWU 어워드 2021의 게임 부문 대상! 유니티픽을 수상한 다크 판타지 게임 제작의 명가! 템버지의 애니머스 레버넌트 게임 제작 스토리를 만나보세요. 유니티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더 다채로운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않으셨죠? 그럼 다음 달에 만나요! 유니티 하이라이트!